함께 3회를 맡겨드렸습니다. 저는 코미디언 김성란이고요. 가수 이란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잘 이끌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요. 좋은 시간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요. 우리 가요 빅쇼의 첫 선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럼요. 많이 나오세요. 그렇죠. 그래서 나미나 씨가 오늘 그리운 사랑이라는 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노래 들어보시고 평도 좀 해주시고요. 좋은 시간 함께 같이 나누길 기다리겠습니다. 나미나 씨 준비됐습니다. 나와주세요. 나미나 씨 스태프의 저항할까요? 그 눈이 열리라 그 눈이 열리라 그 눈이 열리라 떠나라 사랑 잃어버리기 그 눈이 열리라 그 눈이 열리라 그 눈이 열리라 당신과 내 사랑을 믿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